상주의 자랑 흐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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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마을 땅 위에 서서 마을의 평화람을 기원하는 침또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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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마리 섬리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침또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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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진 이 바람을 참기냐 바다의 시술을 막아주고 말없이 모를 지켜 침또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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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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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stitutions like CSA Aouyah Enut 위아리야 위아루야 위아리야 위아루야 위아루야 위아 comprehensive 배ỗ 끼오라 물을 تع오라 사둥과 노래 함께한 cooking을 준다 쥔 또 베리 쥔 또 베리 쥔 또 베리 우리 세 마리 손에 앉아 물불바람을 막아주는 신토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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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시술을 막아주고 말없이 바울을 지켜온 신토베기 신토베기 웬일아 behavi야 wij ah ooh 문화구를 열어 단션이다 신나게 춤을 다잡는 연이야 신토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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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oож == We are the young 서한수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의 호연찍이 가수 김호연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여기가 어디죠? 상조 맞습니다 또 오늘 상조 제고양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상조의 아들 김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어떻게 치킨하고 맥주하고 많이 드셨어요? 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네 괜찮죠? 맛있죠? 감사합니다 네 저 김호연이 또 고향 상조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아 벌써 앵콜에 지시면 어떡해요 조금만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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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곡은 하나야 또 보내드려보고 제가 또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을 땐 부딪히더니 떠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고 맹세했었지 사랑 없이 웃어지네 그런 사람 멀리 가더라 창이 끌려도 이게 나아요 그런 사람만은 싫더라 내 눈에 붙였더라 사랑은 하나 둘이 아냐 아움도 안아야 둘이 아냐 뜨거운 불처럼 태울 수 있네 그런 사람 보지 않아 아움도 안아야 아움도 안아야 아움도 안아야 아움도 안아야 간다더니 왜 또 왔어 잡을 땐 부딪히더니 떠날 때 그 모습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바를 보고 맹세했었지 의심하고 미소짓는 아움도 안아야 그런 사람만은 믿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 둘이 아냐 둘이 아냐 아움도 안아야 둘이 아냐 아움도 안아야 둘이 아냐 사랑은 사랑은 보지 않아 아움도 안아야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직 앵콜 외치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노래 하나야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세 번째 곡을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다음 곡은 변덕쟁이 보내드릴 건데 변덕쟁이 제 노래 들어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변덕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사랑판덕쟁이 내 사랑판덕쟁이 내 사랑판덕쟁이 좀 기름을 잊지 않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 랬다 사랑한 덕진이야 그 사람 왜 그랬지 나도 몰라요 속은 바람이야 남자나 여자나 사랑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끝까지 봐봐야 할지 봐봐야 할지 첫눈에 끊어서 사랑은 하고 이 이유도 그렇지만 그때도 나에게는 매력 덩어리 내 사랑 덩어리 내 사랑 덩어리 내 사랑 덩어리 내 사랑 덩어리 이랬다 저랬다 그렸다 랬다 내 사랑 덩어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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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불어오는 웃소리 촬영도 하곤 어디야 뛰어차 아가씨 어디야 뛰어차 어디야 뛰어차 어디야 뛰어차 내 놀이가 잔다 바람같은 장면등은 어디야 맑고 우리의 사장만은 우리의 사장만은 어디야 뛰어차 어디야 뛰어차 어디야 뛰어차 내 놀이가 잔다 바람같은 장면등은 고맙게 Joel 고맙게 올 ahead train 이리와이, 너희가 자른다 아니 봐봐, 다 파란봐 저기 벙트러워라 yol을 잡은 이 사고의 여기도 신발에 오기야! 오기야, 오기야참 잘한다! 오기야, 오기야 오기야, 자 너희가 자른다 한 번 더! 오기야! 오기야, 오기야참 어디야, 어디야, 차 빛놀이 가자는 나 지금까지 김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